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워싱턴의 생생한 뒷이야기,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음성 판정 받았다는 소식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을 만한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요? 미국에서 이미 제일 믿을 수 없는 곳이 백악관 대통령의 진영이다. 기선 것판에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겉으로 하는 얘기 언론에 나오는 것하고 실제 상황하고 계속해서 그냥 엇갈리고 틀렸기 때문에 토요일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했다 백악관에 복귀해가지고 계속해서 트위터나 영상으로 선거판 복귀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좋다라는 분위기 만들면서 처음으로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백악관에서 대중 유세를 했어요. 흑인과 남미계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을 거의 한 2주 걸쳐서 만들어서 행사를 했는데 한 500여 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금 금방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시 돌아온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마스크 없이 등장을 한 것 자체가 여론이 좋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월요일 되면서 일요일도 백악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랬다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이 됐죠. 월요일 플로리다 유세를 가는 길에 케일리 맥커넨이 대변인이 트위터에다가 처음으로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종합적인 데이터가 음성 나왔다. 특히 여태까지 대통령 양성 판정 받고 다시 회복돼서 왔다 그래도 가장 여론의 초점은 혼자 괜찮은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주치의도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점을 집중해서 주치의 성명서를 통해서 대학관 대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킬 가능성 전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유세에 다시 나서서 플로리다 유세를 한다. 이런 입장을 내오면서 플로리다 가가지고 진짜 플로리다 유세가 웃기지도 않았어요. 어딘데요? 마스크를 대통령이 운집한 사람들한테다. 군중들에게 던지고 나는 지금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부둥켜 안고 싶다. 이런 거를 입버릇처럼 하면서 유세를 하고 이렇게 다시 완전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복귀를 한 거죠. 락스타 같네요. 락스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인병원에서 나올 때 일요일 날 나오려고 했잖아요. 이틀 만에. 그런데 못 나가게 해서 밤에 잠깐 내보냈다 나오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나올 때는요. 이 복장을 슈퍼맨 복장으로 나가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뒤로 막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뒤로 도는 얘기들은 저도 이거 한 대통령 선거 한 20여 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건 선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얘깃거리가 많습니다. 쇼네요. 쇼. 아주 그냥 그야말로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할로윈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그때 슈퍼맨 복장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확진 판정 받고 조금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두 자릿수로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어떤지 현재 현황 좀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전문가들 4년 전 악몽에 지금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안 해요. 4년 전에도 똑같이 일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중요한 경합주의 지지율이요. 4년 전하고 너무나 같아요. 그때도 경합주의 힐러리 클린턴이 4.9에서 한 5.1% 평균으로 한 7개, 6개 주에서 앞섰거든요. 막판에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지금보다 더 얘기거리가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하는 게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막판에 다 0.5 내지 1%로 앞서면서 이 한 10개 주를 싹쓸이 해서 이겼잖아요. 이게 4년 전하고서 지금은 경합주 평균 지지율이 바이든이 4.6, 4.7% 앞섭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그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지만은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믿었던 민주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상황도 나왔었고 또 이번에는 평균 지지율은 그렇지만은 그때는 모든 경합주가 다 3 내지 4, 5% 이런 차이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경합주 중에서 중요한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하고 위스컨신 3개 주는 벌써 한 두 달째 바이든이 한 5% 이상으로 앞서고 있는 지지율이 고정돼 있거든요. 바이든 쪽에서는 이거를 가지고서 이번에는 그때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약간 우세하거나 아주 박빙인 주가 프러리다, 아이오아, 오아이오, 노스켈라이나, 애리조나 이거는 지금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 위스컨신 3개 주는 뒤집기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3개 주에서 뭔가 마지막에 한 판을 뒤집기 한 판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어디가 비선 캠페인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보이게 현장에 가서 무슨 작단을 벌리는 이게 무슨 막판에 아시겠지만 막판에 제일 중요하게 뒤집을 수 있는 건 네거티브잖아요. 그렇죠. 이 네거티브가 나올 때가 됐다. 이래서 좀 긴장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조나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서 이 아리조나는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로 이기지는 않았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상원의원 선거도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있을 텐데 민주당이 이제 가져갈 거다라고 거의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리조나가 변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정말 빨간 주였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행사가 끝나고서 토요일 행사 끝나고서 아리조나하고서 아이오아 아리조나 아이오아의 현상이 사실 확진된 다음에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서 트럼프 쪽에 좀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나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열혈 지지층들이 움직이지 않다가 결집되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비교적 중서부의 서쪽에 있는 아리조나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주말 지나면서 지지층이 좀 변하는 게 보이는 게 이게 아리조나에서 오면서 미네소타에서 이 아이오아 쪽으로 다 연결이 됐다라는 게 트럼프 캠프에서 내놓는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리조나가 결국에 그래서 아리조나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컨신에서 트럼프 쪽으로다가 배집되는 현상을 어제저녁 폴리티코에서 요거를 아주 꼭 집어서 보도록 했습니다. 아하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이 막판에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합주 중에 미시간, 위스컨신, 펜실베니아 얼마 전에 그 미시간 주지사, 그르첸 위트머 주지사죠. 이 그르첸 위트머 주지사를 낙지해서 반역죄로 처형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세웠었던 극우 집단이 잡혔었잖아요. 네. 이거는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선거판을 보는 데에서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비선 캠프의 작품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이죠. 사실 이 미시간의 이 사건이 지난 4월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4월 달에 생각나실 거예요. 미시간 주지사가 하도 대통령한테 저격수로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미시간을 점령하세요. 이 개호르라기를 부렀습니다. 그때요. 더욱 필요해요. 그때부터 조직된 게 이게 울버린 워치맨이라는 조직이죠. 그래서 미시간 주지사, 핵고지하고 위스컨신으로 납치하다. 우리가 재판에서 살해하고 적어도 위스컨신하고 미시간은 우리가 점령을 할 거다. 언제? 선거 전에. 이게 FBI한테 들켜가지고 체포당하는 사건인데 이거를 놓고서 비선 캠프가 막판 뒤집기에 무엇을 할지가 옆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냐. 이 사건을 그렇게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사실 미국 선거 우리 대표님께서 전보다 훨씬 오래 보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와 인종 문제, 이 인종 카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구구집단이 지금 막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선 라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워싱턴 이야기 듣는 시간이죠. 김동석의 워싱턴 24시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찾아오는 시간이죠. 승재현의 사건 파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깥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하철에서 걸어오는데 진짜 선뜩선뜩한 느낌.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좀 조심하셨으면. 지하철이 꽤 먼데? 예, 예. 많이 줄여줬겠는데? 탄소 좀 절약해보겠다고 뚜벅이 하고 있는데. 뚜벅이시군요. 차가 되게 그립네요. 겨울이 되면 될수록 그리워집니다. 오늘 인터넷 포털에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이 뉴스가. 구하라 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되게 이상한 게 꽤 오래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건은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49제가 1월 11일, 2020년 1월 11일이었고 이제 가족들이 13일 날 가서 이제 구하라 씨 집에서 짐을 이제 빼서 나온 그날 14일 자정이죠. 자정 공시 15분부터 공시 30분 사이에 이제 제가 cctv를 저도 한 두세 번 봤는데 한 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cctv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른 사람인가? 한 사람은 담을 타고 넘어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마당 앞으로 갔는가 싶었는데 같은 사람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보통 15분 정도에 cctv가 하나 나오는 것은 뒤에 이제 베란다 쪽으로 담을 타넘고 이제 가는 모습이고 30분 정도에 찍혀내는 것은 마당으로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비밀번호 패드를 이렇게 패드를 위로 열고 번호를 이렇게 눌러요. 면치법이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누르니까 번호가 바뀌었대요. 원래는 이제 a란 번호에서 b란 번호로 바뀌어서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베란다. 베란다에 있으면 연결문 있잖아요. 연결문을 열고 다용도실로 들어가서 다용도실 다시 연결문을 열고 옷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데 옷방이 열려 있다는 건 사실 그 지인들밖에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또한 또 면식범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뭐 면식범인 것 같다라는 것과 함께 지금 상당히 오래전 사건인데 지금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오늘 이제 그 구하라 씨 오빠가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에 대한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고소 사건이 아니고 진정 사건이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정식적으로 고소 절도 고소가 들어왔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씨 오빠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좀 살펴봐달라. 진정이 들어와 있는 사건.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고소라는 건 처벌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진정은 좀 내부적을 좀 들여다봐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구하라 씨 오빠도 지금 이제 면식범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람이 작은 금고를 들고 나가는데 그게 원래 1월 14일 날 제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한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3월 2월 말 3월 초에 그게 없어졌는 걸 알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구하라법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하라법에 그 오빠는 천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은 몰랐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물건이 없어졌는 걸 알았고 이미 한 달 정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주변에 cctv는 다 지워져 있었고 그래서 구하라법에 조금 더 천착하기 위해서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경찰에 이런 물건이 없어졌다고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찰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면식범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리 뻗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특정 매체인데 디스패치에 이야기를 해서 제보 형식으로 말을 했고 디스패치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를 이야기를 해서 주의 제보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주위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를 이렇게 입고 와도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멀리서 봐도 딱 알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은 사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죠. 아무리 후두를 쓰고 그다음에 꽁꽁 동료 맺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 어떤 형태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빈집트리 소행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빈집트리 소행은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지 그 사람의 집에서 다 물건이 빠져나오는데 들어갈 일도 만무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빈집트리가 들어갔으면 재산적으로 이익 있는 건 다 가지고 나오지 그 특정 검고만 딱 가지고 나오는 것은 분명히 그 검고에 대한 목적이 있는 범죄로 보고 이 사이에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 그리고 지금 디스패치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면식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있던 금고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작은 금고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는 특정 물건들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흘러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명확하게. 명확하지 않고 사실 짐을 뺄 때 그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챙겨 갔을 거고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고 오빠가 사실 저도 저희 딸방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그건 저와 완전히 전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침범 불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못 가져 나올 수 있다면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열려 있는 거죠. 범인을 잡을 수는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대한민국 cctv는 사실 밭에서 돈이 묻혀 있는 것을 파서 가는 사람도 cctv로 찾아서 지금 잡아낼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cctv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일단 신고됐는 게 범죄 발생일로부터 한두 달이 지났고 지금 다시금 수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9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cctv 추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죄 있는 사람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언제나 있는 거라서 당연히 경찰 쪽에서 조금 탐문수사 하면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목적이 있는 절취라면 그 목적을 찾으면 동기를 찾으면 누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소급부부로 수사를 진행하면 용의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하라 씨의 사생활 담았던 동영상을 유포하게 협박했었던 전 남자친구죠. 최종범 씨. 실형 선고받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에게 악플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최후 진술을 할 때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사건은 사실상 1심에서 일단 집요가 나왔고 2심에서는 그 집요가 더 엄혹해져서 실형이 떨어져서 지난 5월에 사실상 진력 1년에 법정 구속까지 되는 사건이면 그 사건의 어느 정도의 물론 상고심에서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최 씨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1심과 2심에서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하라 씨를 애도하고 구하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팬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댓글에 대해서 사실 역시 명예훼손 혹은 모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 씨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어떤 위자료 이런 게 한 2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는데요. 참 이런 부분에서는 양가의 감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적신 명예훼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모욕죄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똥 이거 말해도 되나? 저는 장롱다리가 짧다라는 게 똥꼬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앞에 어떤 걸 응과 꼬다리를 따로 띄어서 한 사람에게 너는 응 꼬다리라고 이야기했는 게 이제 모욕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거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모욕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 기분이 나쁘면. 네. 기분이 나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했을 때 요새 흔히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요새 진중권 씨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모욕죄로 어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모욕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느냐 폐지되지 않는지가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지금 피해 사실 공표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 하나의 특정 사건을 바라보면 이 사건의 최 씨는 붐이 잘못하는 이야기지만 또 반대편으로 정치적인 쪽에서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 거냐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잖아요. 그게 명예훼손의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 배상의 문제로 가는 것이니까 사실 잘못했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형벌로서 다스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권 침해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논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적시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금 청구했다는데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위자료는 정말 저는 작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사람을 옥죄는 방식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좀 잘 신중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이게 그거잖아요. 구하라 모친이 사실상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고서는 그러면 사망한 다음에 제사는 노리고 왔다라는 것이 이 오빠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그걸 막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가 봐요.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실 저도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저는 자랐거나 어머니가 저를 진짜 온전히 키우셨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상속분을 달라고 하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단 한 번의 어떤 그것도 없이. 위원님이 아버님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는 줄 알았어요. 지금 깜짝 놀려서. 제가 아버님 얼굴을. 그러셨어요? 저 유복자.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만약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속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릴 때 내가 필요할 때는 단 한 번도 나 옆에 있지 않았던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운동회 때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없어서 사실 어머니가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어떤 부족함 없게 저를 키우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상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부양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기여분이라는 걸 정말 법원에 엄혹한 잣대를 통해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전근대적인 방식일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갔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논의가 있어서 아마 구하라 측 유족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거고 누구도 이거는 다 인정하고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죠. 단 한 분도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그 아이가 사망했을 때 상속 순위에서 1위거든요. 아이가 죽었을 때 직계 비속이 제일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좀 이 법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약간 촉촉해지셔서 제가 갑자기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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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금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를 키웠어야 되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제가 먹고 입고 학교 다니는 비용은 어머니만 그걸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부담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상속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속을 받으러 온 부모에게는 분명히 타방이 존재를 한다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거나 반대편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나 친척들이 살아있으면 그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참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염치가 없으시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구하라 씨도 보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참 정말로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었다는 게 보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딱 딸이 이제 죽고 그러고서는 이제 번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가수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왔다라는 게 야 이게 자기한테 법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오빠한테 주든지 나 같으면 아니면 구하라 씨 이러면 어디 기부를 한다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참 근데 법으로는 또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속 결격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있는데 그 순위에서 제외되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그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죽였거나 그다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살인미수에 거쳤거나 때려서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해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대는 상속 결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살인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되고 두 번째는 유언과 관계돼서 그러한 사기와 강박을 통해서 사기와 협박 같은 걸 통해서 그 유언을 못하게 하거나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철회하게 하거나 유언장을 위조 변조하거나 은닉했을 때는 상속 결격자가 되는데 이제 그 조건에 그건 없는 거예요.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상속 결격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법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2020년 3월 달에 국회 입법 청원에 10만 명이 되었고 그런데 그때는 의원 우리가 20대 국회가 21대 국회로 끊어지는 바람에 이제 회기 만료로 그게 안 되었고 이게 2020년 6월 새롭게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서영교 의원이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이 구하라법으로 발의했고 그게 이제 천사조 입립법에 있는 천사조 6호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면 이런 사람에게 되는 상속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밝혀서 이 부분이 이제 입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 현저히 혜태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저는 당연히 이게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핏줄이라는 생각이 워낙 강한 나라인 것이고 제가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호적이 존재를 했었어요. 호적법. 그런데 지금 이제 호적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부계성을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태. 모계성을 못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암도 나오고 있는데 핏줄이 아직까지는 강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람을 죽이거나 그다음에 사람을 상해를 입혀서 죽이거나 그다음에 유언장을 위변조하는 거와 부양 의무를 혜태하는 건 약간 본질적으로 좀 다르지 않냐. 이게 그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부양 의무를 혜태했다는 것만으로 상속권 결격자로 만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형태의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나왔을 때 누구 한 사람이 위험법률 심판 제청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건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좋아요 하면 상속으로 받아가는 부분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하면 받아가는데 정말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보통 부양 의무를 할 때 보통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청구하는데 저는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안 됐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차 타고 다니고 제가 밥도 먹고 이러면 충분히 부모가 양분에서 n분의 1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평균 100만 원 정도라면 제가 만 19세까지 될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곱하기 그 개울수의 법정이자를 합쳐서 받아내고 그걸 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분명히 혜태했을 때 그 아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위자련도 별도로 청구해서 그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권리에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엄혹한 책임을 물어서 네가 그걸 주장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못했건도 당연히 그 아이에게 보상을 해라라는 대등한 관계의 손해배상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이외에 저는 부양 의무를 혜태했을 때 서영교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은 통과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저는 재판관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만 핏줄에 찬착되고 있는 상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실질적으로 가치 있고 실질적으로 함께한 사람이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된다. 빌리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참 힘들면서도 또 굉장히 보람차면서도 평생을 바쳐야 되는 일인데 그거에 걸맞는 어떤 형법 체계가 마련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가 일본 총리 벌써 취임한 지 좀 됐어요. 네.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관련돼서 일본의 요구가 수용이 안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랜만에 서울에서 열릴 거라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례적으로 지금 한중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쯤에 열려야 되는데 지금 스가 총리가 징용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우리나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오늘 다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이니치는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되지 못하고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요. 대신에 3개국 간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이걸 이용하는군요. 왜냐하면 스가 총리 지지율이 지금 확 떨어졌잖아요. 학계 블랙리스트 파문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출범할 때만 해도 80% 정도는 있는데 지금 4, 50%대로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아베 총리 시대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그대로 그냥 맞아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회사죠. 아스트라제네가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임상 3상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치료제죠. 네. 치료제입니다. 백신이 아니고요. 앞으로 몇 주 동안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검사가 시작되고요. 이외에도 4천 명을 더 고용해서 아마 시험을 할 것 같습니다. 3상이나 역시 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접종한 사람이 1년 동안 감염을 피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게 되고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감염을 막아주는 예방약으로서의 효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항체 치료제라는 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다른 제약회사들도 속속 지금 항체 치료제에 대한 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항체 치료제를 투약받았다 그랬는데 나았다 이런 얘기가 알려졌고 그게 리제네론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제네론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복을 한 뒤에 이거 항체 치료제 너무너무 효과 좋다. 빨리 승인하겠다. fda가 올리면 내가 바로 승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회사들이 그 말에 힘입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앞서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9일에 아스트라제네카랑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합의를 하고요. 총 4억 8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까지 한 10만 정을 미국에 공급을 하고요. 내년에는 100만 정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다른 회사들도 속속 지금 언제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백신보다 훨씬 빨리 나오고 결국에 치료제에 의존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치료제 얘기는 나온 거고 백신 같은 경우는 이게 백신이었는지 존슨앤존슨의 3상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하다라고 지금 존슨앤존슨사가 지금 앞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부작용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멈춰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요. 파우치 전염병연구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여됐던 항체 치료제가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내놓은 적이 있고 빌게이츠가 지금 백신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법 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BTS 소식입니다.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이 Savage Love 이게 리믹스 곡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시 685라는 뉴질랜드 출신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들었던 곡에 제이슨 드롤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팝아티스트가 거기에 참여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Savage Love 렉스트 사이렌 비트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곡의 리믹스에 지금 리믹스에 참여한 건 BTS밖에 없어요. 10월 2일에 BTS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공개가 됐는데 이 버전이 이번 주 토요일자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이 곡이 8위였거든요. 그리고 최고 기록이 7위였어요. 한 6월에 한 7위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탑10 안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 곡이 이렇게까지 뛰어오를 만한 요인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BTS가 리믹스 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BTS의 탄력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이너마이트도 그렇지만 리믹스 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싱글 차트 집계를 할 때는 이 리믹스 버전 판매량까지 다 합치는데 그 크레딧이라고 글씨를 써주잖아요. 누가 불렀다라고 거기에 올라가는 건 제일 많이 기여도가 높은 그런 버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전에 지금 조시 6A5, 앤드 제이슨 드룰로, 앤드 BTS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BTS의 버전이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올해 판매된 판매량, 스트리밍량, 라디오 방송 횟수에서 이 BTS 버전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BTS까지 크레딧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됐고요. 그렇게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BTS가 지금 두 번째 다이너마이틴이어서 싱글 차트 1위 곡을 지금 두 곡을 갖게 됐고요. 중간에 한국어 가사가 있잖아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가 들어갔는데 지금 다이너마이틴은 다 영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가사가 포함된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한 건 지금 처음이고요. 1등도 했고 2등도 했고 BTS 이름이 지금 나란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듀오나 그룹 중에서 이런 지금 1, 2위를 동시에 차지한 물론 솔로 가수들도 좀 많습니다. 솔로 가수가 치면 그런데 듀오나 그룹 중에 치면 2009년에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에 처음이고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비틀즈라든가 아웃캐스트라든가 이런 비지스라든가 이런 팀들밖에 없는데 그 기록에 지금 BTS가 영원히 빌보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대단해요. 전중캐스터가 여기 또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힘이 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흥분해서. 그런데 너무 무슨 얘기를 딱 알아듣게. 리믹스 버전? 리믹스를 어떤 노래를 냈나 했더니 그런데 그 원곡에 리믹스를 한 것이고 그 덕분에 이 원곡이 또 한 번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역주행 비슷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이 곡이 워낙은 왜 인기를 얻게 됐냐면 그 틱톡이라고요. 동영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댄스 챌린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그래도 탑10 원절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BTS 덕분에 사실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곡이에요.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한 일본인 관광객이 코로나19로 패소된 페루의 마투피추 관람을 하려고 기다렸다고 7개월 동안 현지에서 결국에 성공을 했습니다. 3월 중순에 마투피추를 가려면 관문 도시가 쿠스코예요. 여기서 열차를 타고 마투피추를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갔는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마투피추가 폐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다 어그러지고 그때 한동안 관광객들이 아무데도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국경을 다 폐쇄해버리고 항공편도 폐쇄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여행객들도 거기 많았는데 대부분 몇 달에 걸쳐서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 다카야마라는 26살 된 일본인 남자 관광객만 나는 평생의 꿈이 마투피추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투피추 최후의 관광객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인터넷에 널리 사연이 퍼지게 된 거예요. 이걸 페루 당국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독 관람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11일에 드디어 혼자 올랐습니다. 혼자요? 네. 공원 책임자와 물론 같이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둘러보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분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문화부 장관이 밝혔는데 다음 달 중에 관광객 방문이 다시 허용이 된대요. 최후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아직 11월 중순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고 3월 중순에 막혔는데 지금 11월 중순까지 없는데 2분 한 분만 그동안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더라도 한 표준 입장 인원이 670명 정도였는데 30%만 받는답니다.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은 혼자서 마음껏 둘러볼 수 있는 영화예요. 영화. 그렇죠. 무슨 뭘 찍어도 돼.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 찍어도 됐겠네요. 더 멋있더라고요. 이분이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 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버티는 사람이 죽이는 걸로. 해외 뉴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중고차 업계에 엄청난 지갑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중고차 업계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이익마저 뺏으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의 권영주 겸인교수와 함께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대기업이 현대차 같은 기업이 중고차 시장에는 진출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2013년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고차 사업이 지정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 자체가 억제가 되고 또 신규 진입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sk그룹이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니까 sk도 회사를 분리매각 하고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기한이 올해 2월에 만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우리 진출을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고 그걸 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논의를 한 번 한 거죠. 그랬더니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은 대기업이 시장 진출을 해도 이미 중고차 시장 거래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영향이 좀 미미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하고 fta를 하고 있잖아요. fta에서 자동차 중고차 사업 진출을 막는 건 협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위반이 되니까 수입차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만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그러면 제과점이라든가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거래 규모 자체가 꽤 큰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의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중소기업 벤체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거죠. fta 협정 위반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수입차들은 중고차 시장이 진출인데 우리는 안 되는 거니까 역차별이고 그리고 중고차 시장이 빵집은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빵을 파는 게 아니고 중고차도 비싼 차는 7천만 원 8천만 원 적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차를 판매를 하니까 이게 정말 소상공인인가라는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관련 부처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중소기업 벤체부의 박영선 장관이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만약에 대기업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상생하는 방안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이익을 내면 안 된다. 이익보다는 다른 방향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업이 이익을 안 내는데 왜 들어가요? 그렇죠.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대답을 하죠. 흥미로운 대답인데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가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고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처음에 차를 사고 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행거리가 누적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떤 차는 많이 떨어지고 어떤 차는 적게 떨어지죠. 그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출하는 건 그 잔존 가치를 높여서 결국은 그 차를 되파는 소비자들도 이익을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이제 가치 향상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죠. 명분은 소비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상생 차원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분은 소비자긴 한데 그래서 비싸게 팔면 여기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도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래시장을 보면 재래시장이 있고 할인점이 있고 백화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인점과 백화점의 영업시간을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아예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입장벽이 되니까 그 부분을 현대자동차는 허용해 달라고 하는 거고 대신 진입은 하되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가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차종별로 진출하는 거죠. 차종별로? 그러니까 전체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모든 차종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고급차만 우리는 가치 향상을 위해서 하고 나머지 대중 브랜드로 많이 거래가 되는 차는 기존의 중고차 사업자들이 계속 하세요. 그런 입장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하고 나면 쌍용 이런 데도? 그렇죠. 이제 차종별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차 중에 3년 뒤에 중고차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을 매입을 해서 잘 점검을 해서 신뢰도를 얻어가면 소비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고차 하면 사기당하면 안 돼. 그러고 딱 결심하고 사러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외국에 있을 때는 중고차만 샀어요. 돈도 없었고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으니까. 대체로 웬만하면 다 중고차 샀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면 중고차 사면 안 돼. 그거 무슨 차인지 몰라. 사고 나고 물에 침수됐을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뭘 알아야지 살 수 있는. 이게 전형적인 레몬마켓이잖아요. 구매자는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제품을 많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동차 즉 중고차가 5위에요. 연평균 1만 건. 그런데 천만 원 이상 제품으로 분류하면 1위입니다. 그렇죠. 고가니까.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업의 진출에 대해서 여론이 우호적이에요. 믿을 수 있겠다 이럴 것 같아요. 물론 대기업이라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의 책임은 명확해지지 않느냐. 설령 그게 좀 비싸지더라도 나는 그 돈을 부담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하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중고차 업계는 그런 노력을 안 했느냐 해왔죠. 처음에 이제 차를 팔면 한 달 또는 2000km 이내에 보증수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차는 점검을 잘 받은 겁니다 라고 하는 점검기록부도 주고 그 점검기록부가 설령 허위로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통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제도가 다 끊임없이 갖춰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식이 왜 안 좋을까요. 불만 건수가 줄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규모 다는 아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미끼 상품 허위매물 갑자기 가격을 저렴하게 내놨지만 그거 보고 갔는데 그 차는 이미 사라지고 방금 전에 팔렸어요 하면서 엉뚱한 차를 보여서 강매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근절되지가 않으니까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고차 업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양심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일부 중고차 사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그런 허위매물 사업자들 찾아내서 혼내주고 신고하고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액구주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수입차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수입차 업체들도 이미 중고차 시장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거잖아요. 벌써 15년 됐습니다. 규모도 꽤 되겠네요. 그러면. 연간 한 3만 대 정도 거래를 하고요. 어떤 회사는 연간 1만 5천 대까지 거래를 해요. 이 얘기는 이제 이미 판매 처음에 차를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한 3년에서 5년 된 차를 나중에 되사옵니다. 사고 없는 차를 사와서 100가지 정도를 점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고차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요. 대신 비싸게 파는 대신 보증을 또 해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해주고 워런티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차라리 그런 제품 인증이라고 하는데 인증 중고차가 더 믿을 수 있어 하면서 그 시장이 점점 커져갔던 거고 국내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급차 가지고 수입차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입차는 허용을 해줬는데 우린 하지 말라고 하니 그동안 계속 진입을 요청해 왔던 것이죠. 그러면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고차 업계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있겠어요. 아무래도 대기업 들어오면 사실 크게 파일을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여파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고차 업계에서 불매운동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경매를 통해 가지고 매매사업자가 차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지금 또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으니까 안 사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뭐 할부금융을 대기업 계열사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대응이고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대기업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길이 있죠. 왜냐하면 직접 판매도 되거든요. 매매사업자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해도 되고 할부금융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가지고 좀 저렴하게 돈을 빌려가게 만들어주면 결국 이제 금융의 논리에 의해서 다시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되니까 큰 대응 방안은 못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건 중고차 업계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형화. 지금은 이제 소상공원끼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그래서 자체적인 진단 시스템 보증 철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지 뭐 이렇게 차를 안 산다 금융을 안 쓴다 이런 거는 아주 일시적인 그런 처방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가 시장을 거의 독식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논란은 좀 있는데 일정 부분 시장이 구분될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기업 제조사는 아마 프리미엄 제품에 일단 주력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급 차량.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많은 일반 대중 브랜드는 기존에 시장이 놔두되 그런데 시장에 놔두지만 거기에서도 계속 나쁜 평판이 올라오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기존 소상공인들의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소비자들이 이 부분도 그냥 대기업이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주겠죠. 결국은 이제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중고차 사업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열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만들자. 그런 취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급차 라인으로 중심으로 가겠지만 사실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마케팅도 구리번쩍하게 하고 as도 정말 잘해주고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절의로 해주고 그러면 한 단계 높여서 이걸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비교가 되니까 또 다른 데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이게 이제 공급자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경쟁은 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소상공이든지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선택은 소비자가 좀 더 저렴한 재래시장의 물건을 살지 아니면 비싼 백화점 물건을 살지 이건 소비자의 선택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열어두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면 경쟁을 시켜서 선택을 하도록 더 많은 옵션을 주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동반성장위원회도 소비자 후생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라도 진출을 막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고급차 라인 말고 조금 약간 아래차 라인으로 현대차가 언제쯤 그러면 우리는 진출할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겠다고 보세요? 여론을 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봅니다. 5년? 네. 5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차를 취급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 또 이제 반발이 있겠죠. 그러면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조금조금씩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고급에서 중형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소형까지. 소형 가고 경차 가고. 경차 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고 다 취급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량이 워낙 많아서요. 1년에 거래대수가 300만 대가 높는데 이게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그 물량 다 취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거기 또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em